해리스 부통령은 토론 초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바라보며 고개를 젖거나 턱을 괴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상대 후보가 말할 때 마이크가 꺼지는 토론 규칙을 표정과 몸짓으로 활용했고 이 모습은 고스란히 생중계됐습니다. 토론이 중반으로 향하자 해리스는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범죄를 언급하며 트럼프의 감정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을 거론하며 트럼프 정부 때의 실책을 지적했습니다. 토론 초반 정면을 응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는 해리스 발언에 결국 평정심을 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급기야 토론 사회자가 트럼프 주장의 사실관계를 바로잡자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번 토론을 닷새간 준비하며 토론장 현장 답사까지 했지만 트럼프는 토론 시작 2시간 전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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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